구기자 입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정회유 최한기 1830년경 기업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 영구기자 신논협 여성자죽 영묘 번역문 구기자의 부드러운 잎을 따다 감국싹죽에서 말한 방법대로 죽을 쑤어도 아주 맛있다. 감국싹죽 농정회유에 감국에 새로 자란 머리 부분에 부드러운 싹을 따다가 깨끗하게 씻고 가늘게 썬 뒤에 소금과 쌀을 함께 넣고 끓여 죽을 쓴다. 그것을 먹으면 눈을 맑게 하고 마음을 가라앉힌다. 조리법 고기자 잎을 잘게 자른다. 2. 쌀에 고기자 잎과 소금을 넣고 죽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